1. 실과목 콘텐츠 앱에 접속하면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학년, 학기, 과목 콘텐츠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해당 주제를 클릭합니다. 콘텐츠 설치를 클릭합니다. 콘텐츠가 다운로드 될 동안 잠시 기다립니다. 카메라가 도안을 인식하면 스마트기기 화면에 입체 영상이 구현됩니다. 지구본을 자세히 살펴보아요. 지구본에는 위치를 찾기 편리하도록 적도, 본초자오선, 위선, 경선이라는 가상의 선이 그려져 있어요. 적도는 위도의 구분이 되는 가상의 선이에요. 본초자오선은 경도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선이에요. 위선은 적도를 기준으로 그려진 가로선이에요. 경선은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그려진 세로선이에요. 위도는 위선에 붙여진 숫자값을 말해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위라고 해요. 기준선인 적도를 중심으로 북극과 남극을 향해 위도의 숫자는 점점 커지며 최대값은 90도예요. 이렇게 교과학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마트기기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직접 터치해가며 조작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